4월 21일 목요일 대놀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 구회장협의회가 2022년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구회장협의회에서는 신구 구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등포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규 회원 입회 독려 방안과 의료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박주철 교수 연구팀과 하이센스 바이오가 치주인대세포의 조직화 및 치아 부착에 대한 기전을 규명하고 치주인대 재생으로 치주질환을 치료하는 물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임상치주과학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정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 415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법광고 286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한 치료 경험담 광고가 8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상한 치과라는 팻말을 걸고 치과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 치과병원 강당에서 2022학년도 등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등원식에서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등원 선언문 낭독을 통해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봉사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의 치아정보에 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치과산업 플랫폼 구축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구시는 성별, 나이 등에 따른 표준치아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보철물과 틀리 제작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치과의사회와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 치과의사회는 9개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구강진료와 구강관리 교육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중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치과 환경관리사 양성 과정이 5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교육은 이론과 현장실습 등 102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료 후에는 치과병 의원과의 취업까지 연계됩니다. 하동군이 학생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무료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하동군은 하동초등학교 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치아 혼매우기와 불소도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양시 치과의사회와 치과재료 비교 플랫폼 메디벨류가 AI 기술 적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양시 치과의사회 관계자는 AI 기반 의료재료 구매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스턴 스마트 치과의원 김종엽 원장이 제50회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 원장은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관한 정책 제안을 집필하며 해외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치과가 평택장애인협회에 치약 천 개를 기부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치과 홍대웅 원장은 기부한 치약은 자체 제작한 제품으로 간소하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놀류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저,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류스에 반영 반응하고 우수 제보자에게 소정의 장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류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천원. 특곰탕은 만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기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